친구를 AOA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준 뒤 남자친구는 먼저 집에 가고 AOA와 얘기를 나누는데 멤버들이 남자친구를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줘야 돼요 별을 하고 일단 저랑 헤어지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자 준비 시작!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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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친구예요 유나 남자친구입니다 나 먼저 일 있어서 갈게 네 가세요 레이스 조아리 생기셨어요 언니 왜 만나요? 괜찮지 않아? 언니가 아까워 언니 왜 이렇게 눈이 낮아졌어?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내 애야 나 기분 되게 나빠 나 기분 나빠 왜 이렇게 눈이 낮아졌어 상황극이죠 너무 잘하신다 우리 막내 두 분이 잘하신 거예요 막내 두 분이 공격해 주시고 대답을 하는 걸 다시 만나볼게요 저는 간상황입니다 어때? 어때 참미야? 언니 왜 만나요? 약점 잡혔어요? 왜 완전 괜찮은 사람이야 어디가? 어디가 괜찮아요? 완전 매너도 좋고 잘해주고 나 완전 사랑해 주는 사람이야 언니 그래도 좀 잘생긴 사람 만나지 아 아니야 내가 볼 게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진심이야 야 저거 진심이야 너 진심이지 참미야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